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과가 빠져나가려던 순간 왼쪽에서 신호 위반한 검은색 승용차가 그대로 이 은색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이 은색 승용차 그만 전복되고 마는데요. 그런데 사고 직후에 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너도 나도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전복되어 있는 차량을 영차영차 뒤집어서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자를 구조해냈습니다. 저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해낼 때까지 걸린 시간 불과 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놀라운 봉사정신 그리고 멋진 모습. 운전자를 구해낸 시민들은요. 인근 지하철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작업자들도 있었고요. 그냥 이 옆을 지나가던 그냥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급한 상황 같으면 달라들어서 해야 되겠죠. 워낙에 운전자분이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 싶어서 세운 거죠. 시민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저렇게 구조한 운전자 상태는 괜찮답니까? 천만다행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일단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충돌 사고를 당한 경차에 타고 있던 59세 남성 지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저게 오후 5시쯤에 광주에 교차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경차는 보니까 신호를 받고 지나가고 옆에서 달려오던 외제차는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고 원인. 그다음에 혹시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일단은 음주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된 상황이고요. 정확한 사고 경위, 신호 위반인지 과속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고 천만다행이 사고를 당한 사람도 그렇고 사고를 낸 검은색 운전자, 검은색 차량 운전자도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아까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 또 이 옆을 지나가던 행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영차, 영차 차를 뒤집어서 구조해낸 모습 정말 영웅이 따로 없죠. 여러분들이 영웅입니다. 우리는 운전자지에 따로 5대가 nochmal 3대가 과정을 좋은 것들을 통해